칼 한 대 맞으면 도바퀴는 이게 뭐야 하면서 예 그냥 힐 마법 몇번 써주면 그냥 에너지가 차는거에 비해서 뭐야 오 나 들켰네? 예 주인공은 칼 한 대 맞으면 오 죽을 것 같아 하면서 죽어요 정말요 정말 지금처럼 죽어요 정말 지금처럼 죽어요 자 이건 쉬운거에요 이 와중에 소매치기하는 진정한 프로페셔널 직업이 예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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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이다 자 요리조각이 있었구나 급하게 하지 말자 급하게 하지 말자 천천히 하자 지정한 지정한 곁을 지켜보내던 오라연 오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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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유유조각 있었죠 이걸 어떻게 끄지? 예 이걸로 끄는건 아니에요 어? 뭔가 여기 뭐 할게 있으니까 여기로 온걸거 아니야? 어....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우 전기 아 벙개 아 벙개 같이 움직이는거 아니겠지? 아 이게 왓치독처럼 아 주변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시야가 한정돼 있어서 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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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건 그렇고 저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려면 발판이나 어? 아 밑으로 내려가는데가 있네 밑으로 내려가는데가 있어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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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아 아 여기 거기가 거기잖아 아니 거기가 거기잖아 아 그녀는 그녀를 죽였다. 그녀의 믿음을 알려드리자. 그리고 그녀를 다시 살아내줄게 될 것 같다. 그럼 저게 왜 올라간거야? 그녀는 떠났다. 그녀는 더 살아있고, 그녀는 더 살아있다. 설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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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그것은 그녀들이야. 저게 왜 올라간거지? 로인은 준비됐다. 카페트로 끝냈다. 그러나 우리의 아들과 형들이 아직은 길에 있는 곳이야. 우리는 이것을 위치해요. 끈곡을 안으로만 죽여있다. 그리고 그녀를 감아내줄게 되었지. 어, 저기 뭔가 있어요? 아, 불이구나 그럼 그렇고 여기서 뭘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어? 저기 올라가는 길인 것 같아요 저기 그렇다는 건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아, 오케이 저 불을 끄면 돼요, 여기서 저 불을 끌고 쟤 뭘아 살수? 아, 빠진 것 같다 크으으으으으으으 신의 손 데이터가 매워 돼 가임마 됐어요 여기서 여기에 그거는 저거하러 온거구만 그 저쪽으로 올라가면 되요 여기 밑으로 가는게 있는데? 뭐하는거지? 오 끔찍여 시체의 구덩인가 보구나 올라갈순 없는거 같구요 이런거는 못끄네 무적의 전등인데 자 이쪽으로 왔어요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를 올라가야되거든 올라가야 짓고갈게 있을텐데 짓고 올라가야만한게 없는데? 없어여 없어여 어 설마? 아뇨아뇨아뇨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일단 줄은 걸었어요 저걸 타고 이쪽 방향으로 나온다 여기로 뛴다 여기로 뛴다 말이 안되는데 못떼수있나? 못떼수있나? 못떼요 역시나 예 이쪽으로도 못떼구요 갈수 있는데 여기뿐이야 좀밍 예 이쪽으로 9 0 0